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난 6월 전체 인구 17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이 간호사 도움을 받으며 건강기구를 사용합니다. 지역 노인들의 건강을 살피고 관리해주는 이곳은 대덕구가 설치한 노인돌봄건강학교. 간호사 등 의료인을 배치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적절한 기구로 건강 유지를 돕습니다. 돌봄건강학교는 지난해 8월부터 폐원한 복지관 어린이집과 빈 점포 등 3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원 1년여 만에 이용자는 9천 명을 넘어섰고 이용 전과 후 노인들의 근육량 등 신체 건강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고령 1인 가구의 고립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장기휴양시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 어르신들이 그냥 동네에 방황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건강하게 또는 식사까지 제공하면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도록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 돌봄건강학교입니다. 2차 대전 후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이면 모두 75세 이상이 되는 일본. 이에 대비해 2000년부터 3년 단위의 고령화 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2026년까지 구기 계획의 핵심은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돌봄입니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늘면서 보험료가 상승하고 지방의 요양요원 등 돌봄 인력 구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시기를 가능한 한 누추기 위한 즉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4, 5, 60대 중장년층이 노인 인구를 향해 가고 있는 제주.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와 함께 폭증할 노인 돌봄 수요에 대비해 정책 점검과 제도 정비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감사합니다.